네, 자, 인사 드릴게요. 자, 차렷, 네. 자,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졸라 생윤 구평의 분석 무료 특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구평 이제 분석에 대한 이제 뭐 뒷얘기들, 예, 뭐 소소한 얘기들을 예,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평입니다. 나름 좀 킬러 문제가 있었었나 그랬죠? 예, 근데 킬러 아닌 것들 중에, 킬러가 아닌 것들 중에 수능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에요. 다시 말하면 구평의 난이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들, 주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끝부분이죠. 예, 지난 시간 끝부분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안 다룰 거야. 이제 1번 문제 같은 거는 안 다룰 거야.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룬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킬러는 아닌데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홉 문제가 있습니다. 아홉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홉 문제 중에서 3 플러스 2이야. 무슨 얘기냐? 요게 중요할 것 같아. 요거는, 요거는 그냥 뭐 살짝 봐주는 정도, 검토하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요 위에 세 문제입니다. 위에 세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번, 2번, 20번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선순위죠. 예, 우선순위가 이제 14번, 2번, 20번, 20번, 20번이고요. 말이 꼬인다네. 14번, 2번, 20번이고 주의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많이 주의해야 될 정도. 넘버 원, 투, 쓰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살짝 봐주자. 살짝 봐두기는 해두자. 하는 정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죠. 요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14번인데 자, 일단 14번은 요기 나오는 요 행복의, 최대 행복의 원리 가지고 이제 답이 풀려. 사상은 뭐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잘 안 나요. 이게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값을 노직으로 해가지고는 심지어 답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다시. 값을 노직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노직에 대한 오개념이야. 노직은 중요사장가야. 아니, 노직이 왜 이게 갑자기 티나와.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한계점이죠. 어정쩡한 지식, 잘못된 오개념 가지고 또 답은 나온다. 게다가 제시문까지 있어버리니. 그래서 혹시 이렇게 푸셨으면 망한 거야. 노직 망했어요. 조심해야지. 얘 노직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사상관 누군지 몰라도 답은 풀립니다만은 이 사상관 누군지 모르는 것은 조금 바나나 기질이 있다. 왜? 제가 기출바나나 말씀드렸죠. 바나나의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 기출바나나 기출에 나온 걸 모른다. 그러면서 맨날 사슬 프로젝트가 앉아있어. 여러 사이트에 보면 뭡니까? 실모 뭐 좋냐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딱 열면 열 기출문제 풀어보면요. 다 못 풀어요. 한두 개씩 날아봐. 첫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리는 게 있으면 그게 너의 한계점이야. 한 한계점이야. 기출로 해결해. 일단은 어 자 하나 둘 셋 세 번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요거는 따끈따끈한 최신 기출입니다. 그렇죠? 세 번에 나왔는데 모른다니까 왜 모른지 아니? 정답률 세 개 중에 두 개의 정답률 90%가 넘어가 90% 수준이야. 어 80% 넘어가면 거의 100% 수준에 육박한다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어쩌다 한 번씩에서도 다시 어쩌다 한 번 정답률이 떨어지고 킬러까지도 아니고 중킬러 정도 나머지는 그냥 허접한 거라 그러니까는 대충 알고도 사실은 뭡니까 모르고도 답이 나오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어쩌다 한 번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독해가 아니고 지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누군지 아니? 이거 미리다잉? 첫 번째 질적공리주의 양적공리주의 그래서 선지입니다. 선지에 질적공리주의 양적공리주의 선지 딱 들어가는 순간 정답률은 떨어지겠죠. 아시 공리주의인데 뭐지? 그래서 공리주의 질적공리주의 양적공리 들어가는 순간 나라가 이 14번 문제는 정답률 90%에서 뭡니까 정답률 60% 50%로 뚝 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미래자유론 확인하세요. 다시 이 세 개의 주제가 미래자유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 마지막 문장 이 유일한 경우가 뭐냐면 해악금지 그래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제 뭐니 어 침해하는 이제 권력 정치 권리 행사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다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해악금지 그래서 자유를 보장해 되는 이유는 공리주의 공리성 자유를 보장하는 게 공리주의에 부합해 그 다음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해악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보장하는 옹호하는 건 공리성 사회적 유용성 자유를 제한하는 건 해악금지 그리고 요건 이제 요 제시문이죠. 제시문은 수특 그래서 수특하고 수환입니다. 예 수특수환에도 밀자율은 나와요. 그래서 매년 나올 건 아니야. 다시 매년 나올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 나온다고 그럼 이제 올해 21학년도 21학년도 수능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그때는 뭡니까 밀 공리주의자 다시 질적 공리주의 까지 동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합리적 판단자 쾌락의 전문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질적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질적 쾌락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줍니다. 고까지 그래서 선지입니다. 선지 조금만 더 신경 써버리니 신경 쓰면 예 신경 쓰면 한 번쯤 털릴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축 문제 중에서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90% 선이다. 딱 한 번 60% 선이다. 지식 들어갈 때 인간의 오류 가능성 그 인간의 오류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다 나온다. 확인해. 그 다음 기축 확인하세요. 15년이 아니고 15학년도다. 15학년도니까 14년이 시행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14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쯤 나와서 한 번쯤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쉬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쯤 털릴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음. 다만 9평에 나와서 수능에 또 연상이 될까 이제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아무튼간에 미래 자유로는 한 번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이 선지입니다. 선지 각색해주는 순간 정답률은 뭐 60% 50% 되는 거는 아주 한순간일 것 같아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어 이 문제 동양사상이 내용이 강조되었는데 너무 문제가 허접합니다. 일단 이제 보면 어 제시문 보십시오 뭐 이런 거 그냥 이걸로 그냥 불가 나와버리지 그렇지 불교 그 다음에 참선 좌망 거경 신독 심재 불교 도교 유교 유교 도교 답 심지어 3점이래 헐 18번 문제입니다. 분배정의 2점이고 이 문제가 3점입니다. 분배정의 문제가 2점이고 이 문제가 3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죠? 예 그래서 1컷을 47로 안 만들려고 하고 자꾸 48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이 나쁜 놈의 평가원 분들이 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 문제는 왜 조심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앞에 보면 뭐뭐 하기 위해 나오지 뭐뭐 하는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당연히 불교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잘 읽으십시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유가 제시문입니다. 유가 제시문 그러면은 3번하고 4번이 유가 제시문이지만 답은 3번이 되고 4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앞에서 수식하는 거 그래서 뭐뭐 하는 심재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만물을 평당하게 바라보는 심재는 맞는데 맞는데 이게 아니고 뭡니까 분별적 지혜를 확립하기 위해 다시 분별적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심재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틀리게 되거든. 그러면 그 문장은 성립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를 낼 때 보면 이렇게 문제를 내가지고 난이도를 높여요. 난이도를 확보를 해요. 한 중급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제시문은 이 문제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어 알아야지 중요한 단어들이 다 그렇지 알아야 되지만 참선의 의미가 뭔데 좌망의 의미는 뭔데 고경의 의미는 뭔데 신도의 의미는 뭔데 심재의 의미는 뭔데 그래서 이렇게 수식되는 거 고거면 요거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OX를 알아야 되요. 그래서 고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선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뭐니 불교면은 불교 선지가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있는 거라 두 개 정도가 있는 거라 그리고 두 개 선지 두 개 정도 두 개 중에서 한 선지는 잘못된 선지지 예를 들면은 뭐니 예를 들면은 뭐니 나의 실체를 확립하기 위해 참선해야지 돼 그러면 그거 틀린 말이거든 불과는 실체 확립 부정이거든 실체 부정이거든 어 그런 작업을 안 했어 이 문제 출제자들이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했어 그냥 정답률을 그냥 던져줘 버린 거라 그래서 동양사상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시고요. 문제 풀 때 조금 더 조심하십시오. 어 그래서 동양사상입니다. 14학년도에서 16학년도 14학년도에서 16학년도 생윤일자 시절의 예 기출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특이나 수환에 나오는 동양사상 기출문제들 선지와 제시문들 선지 그 다음에 제시문들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10개 문제 중에 한 일곱 개 여덟 개는 수월한 문제였는데 한 두세 개 정도가 중급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뭡니까 상급 다시 말하면 동양사상도 정답률 30%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고 왜 모릅니까 이미 그걸 대비시키는 강의를 들었으니까 적어도 사후적 강의 모든 강사들의 강의가 사후적 강의는 된다고 그래서 정답률 30%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기출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강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풀린다니깐요. 처음 나올 때가 문제라니깐요. 그래서 강의라고 하는 게 좋은 강의대라면 사후적 강의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강의대됩니다. 요나스 그게 힘들어. 강세체에서 보자면 그게 힘들어. 그리고 이제 뭐 그걸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달라 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얘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웃는 건 20번 와 이 바나나 일단 주제는 필수 주제다. 다시 주제는 필수 주제입니다. 그렇죠? 필수 주제고 제가 보기엔 의외로 정답이 났습니다. 다시 이거 의외로 정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주제 가지고 킬러 문제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조금 허탈해. 허탈해. 자 일단 일단 그냥 이 문제다. 이 문제 자 지식으로 푸는 거 아니고 자 봐봐. 그냥 지식으로 풀 수 있는데 풀어야 돼. 지식으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가니까 아무도 모르겠어. 감이 안 와. 또는 뭐니 알고 있는 지식 일단 뒤로 믿어내봐. 자 일단 기역 기역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조건 제시의 제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얘가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롭게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당연하지 않겠냐? 어 그래서 이제 예스 예스 그래서 기역 없는 선지 천에 천에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리을 진정한 평화는 그러면 모든 전쟁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럼 리을 골라 그러면 답 4번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얼마나 허접한 바나나 선지인데 이 문제 정답률이 꼬로 바꿨어요. 이 구평 문제 중이고 킬로 문제 되어버렸어요. 근데 20번입니다. 20번을 바나나들이 틀려서 왜 틀렸는지 아니? 자 자 앞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답이 나오기 전에 이제 풀이까지 다 했습니다. 풀이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저는 이제 졸라풀을 했죠. 풀이 해가지고 이제 종로입니다. 종로 학평에 넘겨주고 넘겨주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학원입니다. 타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저녁 7시쯤인가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전화는 제가 이제 수업 때문에 못 받았고 이제 못 받았고 이제 문자를 남겼는데 이제 뭐냐 20번의 리을입니다. 이제 문자 내용이 이제 종로입니다. 종로 학평에서 이제 문자 내용이 20번의 리을이죠. 이거 이제 오답이지 않냐고 그냥 2번 답이지 않냐고 어 리을이 답이 안 된다고 하면서 리을에 대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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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는 거야. 저녁 7시쯤 아직 답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죠.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제 시계 다까지 풀을 했는데 이게 망하면 틀리면 얼마나 쪽발립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고개를 못 두고 다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심장이 막 뭐 쿵딱쿵딱쿵딱쿵딱쿵딱 예 우와 쒔다 이제 큰일 났다고 예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을입니다. 예 전화를 했지 뭐 손이 막 달달달달달. 얘 어디가니 내꺼 내 핸드 스마트폰도 아니야 Just 저녁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저 졸난데요 얘 리을에 리을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러면서 어 하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제의 문제제의 하는거라 이제 두 가지가 아니라 뭐가 문제이냐 뭐하든지 문제다 모든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리을 무조건 타임이라고 제가 그렇게 자세한 이유는 이 값입니다. 값이 칸트의 연구평화론 있죠. 칸트의 연구평화론 책이 진짜 훌륭합니다. 칸트의 연구평화론 책이 이 책이 좋은 책이죠. 좋은 책이 갖고 있는 책의 3대 미덕을 칸트의 연구평화론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의 크기가 작습니다. 커다란 책이 아니야. 아주 작은 책이야. 포켓에 딱 들어가. 두 번째 얇습니다. 아주 얇습니다. 가볍습니다. 세 번째 글씨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그냥 불쩍불쩍불쩍 넘어가. 그래서 뭐 거의 뭐 외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칸트 모든 전쟁의 영원한 제가 제가 본 본역본은 뭐 본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적대행위의 영원한 종식이라고 나와지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첫 번째 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문제 세기는 뭐냐 했다면 얘들이죠. 자 바나나들이 이제 지식 갖고 있는 거라 칸트 방어전쟁 인정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방어전쟁 허용 그러니까 모든 전쟁 아니고 방어전쟁은 예행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 자체 마시라고 내가 뭐 그 종로 학평 그 저기 당관계자한테 그 바나나 뭐 바나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 자체 마십시오. 그러니까 확실하다. 하고는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때 보니까 심지어 제 수업 형광생들 중에도 그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부들부들 떨었죠. 역시 바나나는 단기간에 해결 안 되는군. 칠판 질문 하나 하자. 방어전쟁 왜 하냐? 혼자서 방어전쟁 할 수 있어? 방어전쟁은 전쟁은 뭐가 있기 때문에 침략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방어전쟁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칸트 침략 전쟁 찬성에 반대 침략 전쟁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됐니? 침략 전쟁 없으면 방어전쟁 자동 소멸. 침략 전쟁도 없고 방어전쟁도 없어. 그러면 뭐니? 모든 전쟁 소멸. 됐잖아. 됐잖아.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 이걸 갖다가 바나나들은 칸트 방어전쟁 인정 그래서 리을은 제껴 다 미버 이래 버린다니까. 그래서 지식 공부하고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 바나나야. 그래서 저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했던 바나나의 문제 제기 여서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정답률이 낫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지식 공부는 하는 건 맞는데 얘들아 구경수 공부하는 거랑 탐구 공부하는 건 달라. 다르다고. 구경수 잘하는 거랑 탐구 잘하는 거는 다른 머리라고. 그거는. 그래서 사상입니다. 사상 공부할 때는 좀 앞뒤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상은 선지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30자짜리 한 문장을 맞추기 위해서 앞뒤 백자를 알아야지 돼요. 사상은. 근데 뭐니 자꾸 이분들은 이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냥 뭐니 그 30자짜리 30자짜리 한 문장만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여우니까 왜울수록 뭐니 꼬이는 거지. 그게 섞이면서 조심 그래서 제 심장을 좀 쪼글쪼글 다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우야 순간 진짜 심장 뚫렸어요. 그 지금 오답풀이 오답인데 정답풀에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왜 내가 한 풀이 다른 선생님도 검토하니까 학원 다른 학원 강사분들도 검토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도 검토합니다. 이거 얼마 쪽팔립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문제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바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의 연구평화로나고 이제 뭐니 갈등의 평평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요거 두개는 공부해라. 이거는 필수주제다. 요거는 필수주제다. 그리고 기출문제 많다. 기출문제 많으니까 기출문제 보면 17학년도에서 14학년도부터 있는데 자 다시 14학년도에서 16학년도 있고 17에서 이제 20학년도까지인데 요때 보면 요때 보면 정의전쟁론하고 같이 섞여 나오는데 정의전쟁론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요. 일단 이제 칸트랑 갈툭 나오는 건 다 보세요. 칸트랑 갈툭 나오는 건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주제인데 지식도 필요하지만 도케도 상당히 된다. 다시 일종의 물 반 고기 반이야. 지식 반 도케반이야. 그래서 지식으로만 뭘 다 하려고 하지는 마.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니은입니다. 니은은 조심하실 것. 니은 여기 보면 나오는 거죠. 국가들의 자발적 결성한 평화연맹. 요거는 뭐냐면 평화연맹입니다. 평화연맹은 그리고 뭐 평화연맹 또는 뭐 국제연맹 뭐 국제연합 뭐 라고 하는 건 국가 간 협력체제예요. 협력기구라고 보면 돼. 그리고 주권은 국가가 갖고 있고 다시 주권은 국가가 갖고 있고 친구와 친구끼리 사회적이 지내는 거라고 근데 이제 친구 하나하나가 인격체잖잖아. 그렇지 친구끼리 뭐 사회적이 지내는 게 인격체는 아니라고 그거는 그래서 뭐니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건 주권적 권력의 기능은 없습니다. 음 없습니다. 요거 EBS 수환에 나와있어. EBS 수환에 그래서 요거는 EBS 수환을 갖다가 이제 거의 뭐 카피한 그리고 이제 선지가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을 제끼는 거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억하고 리을이지 칸트 방어전쟁 지식이 없어서 어렵니까 뽑아낼 수 있는데 괜히 칸트 방어전쟁을 엉뚱하게 이용하는 바람에 바나나 되어버리잖아. 아쉽습니다. 예. 자 20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이제 요 제시문 예. 맥퀸타이어 의 덕윤리인데 일단 덕윤리는 잘 안 틀리는 게 우리의 동양적 전통 유교적 전통이 덕윤리랑 비슷해. 서양의 덕윤리랑 비슷해. 비슷하고 어느 정도 국어빨로 돼. 어 네. 그런데 지금 덕윤리가 자주 나오는데 계속 맥퀸타이어가 나오거든. 근데 맥퀸타이어 그냥 메라고 할게요. 맥퀸타이어의 영향을 준 아주 중요한 고대 사상가 아리스토셀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의 덕윤리는 조금 논리가 있어요. 다시 조금 개념이 있어. 그래서 아리는 덕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렇지? 덕을 타골성으로 보고 다시 덕을 타골성으로 보고 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요거 수특수안에 다 있어. 다시 수특수안에 다 했습니다. 아리는 덕이 선천적이니 후천적이니 이것도 수특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수특하고 수안에 있는 거 꼭 봐두세요. 그래서 아까 요 선지지. 수안에 있는 요 선지 그냥 가져왔거든. 가져왔거든. 그래서 수특이나 수안에 있는 아리의 덕윤리 선지들 중에 상당히 고난도 선지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둘 거. 네. 그거는 생융 기출문제 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융 기출문제 해결되지 않고 수특수안에 있는 이 선지들이 윤사에 사용되는 선지. 다시. 윤사에서 사용되었던 지식형 선지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윤사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아리의 덕윤리는 좀 윤사적으로 공부를 해두시고요. 하는 게 필요해요. 교과서에도 자세는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부를 해두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듣는 개념 강의 듣는 분들 기본 개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설명 부분은 좀 봐두실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하면 뭐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의 기본 개념 강의 들었던 분들의 이제 내용 선생님 그거 없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EBS 들어가. EBS 들어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를 찾아.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정리를 해두자. 그것 때문에 이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족관계 얘기하는 거 그래서 가족윤리지 이 가족윤리가 육아윤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이제 봐두어라 라는 얘기가 되고요. 부부에서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부자에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제자매에서 하는 게 공통점은 다 뭐니? 육아니까는 인 다시 인 근데 이제 부부유별 부자유친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애 제라고 얘기를 하지 예 뭐 그런 것이 나오니까는 내용적으로 좀 구분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족지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일륜이고 부자와 형제자매는 천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얘는 지식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나름이자 뭡니까? 용어들이 확인되어야 하실대요. 그 다음에 요 선지로 잘하두세요. 위로는 부모 조상을 모시고 아래는 후세를 이어나가는 거다. 요거 요거 선지로 나온 적이 있거든. 요거 딱 선지 요거 선지로 나왔을 때 기초 선지로 나왔을 때 정답률이 60%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위로는 부모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어가는 거야. 다시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후세가 있어. 그게 뭐니? 애들이 아 부자 관계구나. 다시 요 선지를 가지고 아 이거 부자 관계 설명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는 거라. 근데 혼례는 해놨죠. 부부관계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선지는 부부관계 설명 선지입니다. 전통혼례입니다. 전통혼례 보면 삼서정신에 해가지고 서약을 하는 거라 부부의 맹세를 합니다. 그 부부의 서약 맹세가 뭐냐면 위로는 부모 조상 모시고 아래로는 자손을 낳겠습니다. 자손을 낳아서 집안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지식이 없으니까 뭡니까? 어? 그냥 부자 관계 얘기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부자 관계에서 사용되는 윤리구나 해서 틀려버렸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지식이 있고 차이인 거라 마찬가지 수족지 수족지 손발의 관계야 처음 나왔을 때 정답률 60% 두 번째 것도 안 틀려 효의의 시작은 입신양명이니 불감해상이니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정답률 60% 두 번째 것도 안 틀려 이런 게 문제 이쪽은 국어빨 안 되고 지식빨이 돼야 되는데 처음 나오는 선지 자꾸 틀리는 거라 그래서 교과서가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 이제 수특수환 그것 좀 꼼꼼하게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좀 낯선 거 있죠. 다시 보시면서 낯선 거 조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니은 같은 경우죠. 이거 부부상경 상경여빈 여러 번 나왔거든. 그렇지? 응 두 번 세 번 나온 건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처음 나올 때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부부는 일륜이야 천륜이니 일륜이니 그거 물어보는 문제 그것도 교육청 문제 처음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정답률 30%였습니다. 혼례는 다시 혼례는 제가 이렇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혼례는 일륜지 대사야 그래서 혼례 부부는 일륜이야 이렇게 외우면 돼 천륜은 피를 공유해 다시 천륜은 혈연관계 천륜은 피가 공유되어야지 돼 부부 간에는 피가 공유되진 않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지가 너무 허접해요. 그래서 이쪽이죠. 가정윤리에 관련된 기초선지들 기초 문제들 문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 좀 천천히 좀 찬찬히 선지들 하나하나 좀 신경 써가지고 봐주시고요. 제시문도 마찬가지 제시문도 좀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고는 아까 2번 문제죠. 2번 문제 그 동양윤리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6평하고 9평의 동양 파트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정답률 60% 때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종종은 아니다. 그냥 가끔 있는데 이번 6평 9평이 그게 없어가지고 좀 방심하기가 딱 쉬워요. 그래서 방심하는 순간 수능에서 통수 하나 맞고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또 3점짜리야. 뭐 그 순간 여러분의 등급 하나는 날아가 버리죠. 재수 없으면 두 개 등급 날아가 버립니다. 문제가 쉽게 나와가지고 2점 컷 이제 2점씩 떨어지면 3점짜리 안 틀리면 두 개 등급 날아가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6번인데요. 6번은 답은 나오는데 나오는데 옳지 않은 답이 나오는데 요 갑사상각이 처음 나왔습니다. 뉴페이스 칸트 그래서 칸트의 예술관은 독립조를 알아두어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이죠. 민원선의 상징이야 요 문장을 알아두어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외우지 말고 의미를 외워야 된다. 무슨 말이니 이거를 독해를 하면 얘를 독해를 합니다. 얘를 독해를 하면 어? 선생님 얘를 독해하면 얘는 심미주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도덕주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군요. 라고 독해가 되면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독해가 되는 제식은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어쩜 독해 되니까. 근데 이게 독해가 안 되거든. 미는 선의 상징이다. 아무리 봐도 이게 심미주의인지 도덕주의인지 두 개가 섞여 있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식으로 공부해둘셔야 되요. 그래서 심미주의는 뭡니까? 미와 선이 별개라고 하는 거 가 되고요. 도덕주의는 그래도 미가 선에 기여한다고 뭔가 뭐니 공통점이 있다고. 요건 이제 차이점 얘기하는 거고. 응.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요 치울게. 죽은다? 분명히 개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칸트의 예술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예. 확인해 두시고요. 선지 1번은 요게 되는데 예. 요게 되는데 요거 두 개가 잘 들어. 요거 두 개가 미와 선의 공통점이야. 일단 칸트 도덕주의 칸트의 도덕 칸트의 도덕 정언명령의 형식 그래서 칸트의 정언명령을 외우지 말라고 정언명령의 형식까지 외우라고 암기가 짧으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있다고요. 근데 이 지식은 독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는데 외워두세요. 칸트 정언명령 아니에요. 정언명령의 형식 거기까지 외우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칸트 도덕은 쾌구와 상관없지. 다시 칸트의 도덕은 쾌락과 고통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기 이익 추구하는 것 쾌락과 고통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심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가 무관심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은 자기 이익 추구하는 별개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별개야 맞죠? 그 논리 이용하면 된다고요.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칸트의 예술관 확인해 두실 것 선생님 기본 개념 강의 없습니다. 그러면 스톡 수환 EBS 기본 개념 강의 있잖아.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 안 듣는다 얘기를 하는데 돈을 내고 듣지 말아야 하는 얘기지 EBS 강의는 있어. 그럼 확인해. 지금 제가 기본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 하진 않으니깐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제 강의 봤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 안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유료 강의의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만약 그것도 없어. 선생님이 그거 너무 대충한 체중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EBS 강의 확인해. EBS는 누구나 오픈할 수 있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뉴 페이스가 되어지는데 이제 요기에 대한 답이 아니고 답이 엉뚱한 거다 보니까 보니까 뭡니까? 칸트 또 노측 같아서 조심하실 것. 그래서 칸트가 자주 나올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제 칸트 시작합니다. 예. 자 6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 좀 의외로 틀리시는데요. 이거 이제 조심하실 거 갑하고 을 제시문이 다 교육청 순서에 다 사용됐습니다. 다시 기출 또는 교육청에서 갑은 다 사용되었다. 어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나름 이제 공부가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 공부가 착실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그러니까 날림이지. 착실한 분하고 에고 그 다음에 대충대충 본 거 예 분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은 독해도 독해지만 기본 개념을 이제 얼마나 착실하게 이용했는지 다시 얼마나 착실하게 보고 그 다음 뭐니 요거 갖다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것까지 나름 공부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잘 봐봐 잘 봐봐 일단 을 제시문 예 을 제시문이죠.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서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법의 상태로 맡겨진다는 얘기니까 요거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을입니다. 아 국어빨로 보니까 기술입니다. 예 기술을 같이 중립하면 안 되겠네. 가치 개입해야 되겠네. 가 이제 된거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건방지계 가치중립보고는 뭐니 어 어른 가치중립이 하는 순간 깽긋났지 어 문장은 끝까지 보시라구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사용됐던 제시문이다. 예 뭐 제가 종로 모의고사 만들 때 예 몇 번 사용할 때 이 이 이 짝입니다. 이 두 사장과의 짝을 몇 번은 사용할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만들기 쉽거든. 그러면 갑이 문제인거라.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려면 갑이죠. 갑입니다. 그러면 기술은 뭐니? 기술은 이제 가치중립이야. 라는 단어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가치중립 얘기가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빠져있는거라. 그래서 요 가치중립을 사용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쉽죠. 갑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은 그것을 샬라샬라샬라샬라 근데 의리죠. 기술을 가치중립으로 보는 것은 기술을 가치중립으로 고찰하면 문제가 된다. 이유는 샬라샬라샬라 그러면 쉽지. 문제가 맨날 그런 문제 풀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 이제 어 도대체 얘는 뭐지? 근데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여러분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해.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가치중립의 의미가 뭡니까? 요거 가치중립의 의미가 뭐니? 가치중립을 주장해 들은 기술이 어떻든 얘기니? 그러면은 이게 키워드야. 기술 과학기술의 독립성 독자성 자율성 을 강조하는 쪽이 가치중립이고 가치개입은 뭐니? 공동체 사회죠. 뭐 사회 공동체 어떤 개입 영향 을 제시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감사봤지? 여기로 지울게. 지금 여러분은 요 제시험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독립자립이니까 뭐니? 가치중립이군 하는 뭐니? 기본 개념의 착실함이 요기 들어간다고. 요렇게 들어간다고.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털리지. 그런데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 과학기술의 주제. 이거 뭐 개념 공부 얼마나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치중립의 의미조차 외우지 않으면서 생윤 만점이 나와요. 생윤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털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만점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틀린지 모르겠다고. 공부 안 했으니까. 가치중립 가치개입의 의미를 모르는데 뭘 공부를 해? 가치개입은 뭐니? 가치가 개입되는 거야. 가치중립은 뭐니? 가치가 중립적인 거야. 이게 무슨 개념이야. 가치중립 가치개입의 개념은 다른 요기 뭔가 채워지는 게 개념이지. 연예인과 채우지 개념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8번입니다. 8번. 그동안 이제 뭡니까? 그냥 기본 개념 없이 그냥 대충대충 구것발로 눈치발로 문제 푸신 분들이 한 번 틀릴법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것발 눈치발 필요합니다만 너무 또 믿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건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종교의 의미가 뭡니까? 한 번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종교 문제를 잘 풀어요. 과학기술 그래서 가치중립 가치개입의 기본 개념 그래서 이게 가치중립성 강전원 쪽 기본 개념인데 애들은 이렇게 풉니다. 갑 사상관 누구죠? 이 제시문의 사상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개념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또 틀리신 분들이 공부 잘못해요. 갑이 야스포스예요? 야스포스 어디 나와요? 뭐 이런 거 또 잘못된 이제 접근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조금 이제 보고 있으면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인데 얘는 이제 확실히 이제 킬러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사상관 4명이 나오는데 다시 사상관 4놈이 나오는데 예 개념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으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루소가 있고 예 뭐 루소 대신에 로컬하고도 예 헷갈린 건 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예 베카리아가 있고 벤담 있고 칸트가 있습니다. 예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계약론 개념이고요. 얘는 이제 계약론하고 이제 예방론 개념이고요. 예방론을 공리로 인해 보시면 됩니다. 억지론 벤담은 예방론 개념이고요. 얘는 이제 의무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얘 조심하라고 예 조심하시라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개념 공부를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같은 경우 많이 나왔죠. 예 칸트는 뭐니 보복하는 게 뭐니 인격 존중이야. 보복해 주는 게 인격 존중이야. 예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계약론에 근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 근데 병입니다. 칸트는 의무론이지 그렇지. 그래서 계약을 근거로. 그래서 칸트입니다. 칸트는 의무론이기 때문에 계약론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예방론도 부정합니다. 그 얘기. 그 얘기. 그래서 칸트는 공리주의적 입장도 부정하고요. 예방론 공리론 공리론도 부정하고요. 계약도 부정합니다. 요게 이제 의무론이 이제 보복론 응보 그래서 오직 보복론만이 그렇지.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요거는 틀리신 분이 틀리신 분은 좀 개념을 약하게 공부한 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상관은 맞춰놓고 틀리신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예방론 개념이 좀 부족하구나. 계약론 개념이 부족하구나. 또는 뭐니 사상관과 개념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보시고 한 번 더 자기 점검 해보시면 그러면은 뭐 어지간한 문제는 여러분이 날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13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인데 17번 문제는 지금 얘가 사실 여러 번 나오는데 얘도 이제 뭐가 문제냐고 하면 뭐 단론률이 나왔으니까 뭐 굶는 없죠. 예 이게 선지 4번 지금 선지 4번 오답률이 메가스터디가 16% 잡고 있고 그 다음에 EBS는 25% 잡고 있더라고요. 요게 문제예요. 기출 그래서 사슬 돌리기 전에 기출 익숙사해 보세요. 선지 4번에 요 다수 동의인데 18학년도 수능의 5번 문제 선지 3번입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보편화가 아닌 기업에 합의합니다. 그렇지. 모두가 합의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아니라 모두 합의거든. 이미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때 정답률이 90%였어. 왜냐하면은 이때 다른 선지가 답이었어. 그러니 뭐가 문제니? 선지가 답이 되는 선지만 보고 다른 선지를 잘 안 본다는 거지.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90%니까 됩니까? 문제 쉽네. 90%짜리 선지 안에 문제 중에서도 정답률 오답률 뭐 40% 50% 되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 선지만 딱 뽑아내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갖다 붙이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오답 베스트 10에 들어가 있어요. 오답률 10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EBS는 7대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표현이 이걸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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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조금 조심하세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얘는 다른 사상과 엮여 나오는 비교 포인트가 많아. 다시 다른 사상 엮여 나오는 비교 포인트가 많아. 첫 번째 윤리의 보편성 그래서 얘 어디 갔니? 보편화 가능한 윤리 강조하는 사상과 특히 칸트 근데 두 번째 칸트는 합의 안 나오지 않거든 다시 칸트의 윤리는 보편적 윤리이긴 하지만 합의 안 나오지 않거든 도덕법칙에 합의로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 있지? 그래서 합의에 강조하는 사상가들 세 번째 이 합의가 무슨 합의야? 모두 합의야. 그렇지? 다수 합의가 아니고 모두 합의야. 누구 떠올라? 다시 모두 합의 누구 떠올라? 롤스도 오르지 롤스의 가상상황입니다. 롤스의 가상상황은 모두가 합의해서 보편화 가능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보맛의 담론인은 뭡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이 담론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는 칸트라든지 롤스 같은 생윤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가들과 엮여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얘는 엮일 만한 문제가 많아. 이때는 이때는 공리주의와 엮였어. 그리고 공리주의가 답이었지. 문제가 너무 쉬웠던 거지. 그 답이 된 문제가 너무 쉬웠던 거지. 그래서 하보마스는 하보마스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다른 사상가와 엮였을 때 근데 그 다른 사상가들이 조금 어렵죠. 칸트도 쉽지가 않고 윤사 같은 경우도 칸트 문제 어렵게 내면 정답률 30% 문제 많거든. 그리고 롤스는 킬러고 그렇죠? 그래서 하보마스와 엮이는 사상가들이 킬러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 기출이 나왔는데 놓쳤습니다. 그렇죠? 기출 한 번 더 시간 남는 시간입니다. 남는 시간에 실무 한 번 돌리는 것보다 기출 한 번 더 돌리는데 시간 투자를 좀 더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오면 정답률이 이렇게 나오면 정답도 90% 찍겠죠. 찍는데 다른 사상과 엮일 때는 조금 정답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킬러는 아니지만 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킬러 이던가 아니면 킬러의 여지가 있는 킬러 주제던가 지금까지 킬러 주제였는데 구평은 잘 넘어갔던가 아니 뭡니까 그냥 구평에서 여전히 킬러로서 엿먹었던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봐서 살펴보는 걸 해가지고 이제 이 구평의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 분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다 뭡니까 구평 분석을 통해서 수능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자 체력 영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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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